자 여러분 오늘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1부 시사주제 또 2부 의로사태 이렇게 나누어서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방송 드릴 내용 개요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마는 오늘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윤 대통령이 언급실 의로현장 의로현장을 긴급 방문한 그런 내용이 오늘 모든 그런 언론사들이 다 다루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윤석열 의로사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의로사태를 촉발한 가장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의로사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이제 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이하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 정책수석 이런 분들이 다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이제 다 아시는 거죠. 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안 알고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 있어야 생사가 갈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권력을 진 사람 입장에 있어야 이제 민심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사람은 또 자기 이익에는 대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의로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봐가지고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의 언급실 대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보위 군의관을 지금 투입하지 않습니까 공보위도 현장에서 빼고 군의관도 현장에서 빼가지고 이제 언급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이제 모든 부분들을 마스트프렌을 만들고 지금 현안을 추진하는 것도 다 박민수 차관 손에서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조기용 장관이야 그냥 얼굴마담하고 비슷한 거죠 본인이 현안을 잘 모르니까 예산통이니까 보건복지부의 잔뼈가 굵은 박민수 차관이 지금 다 진두집이 하는데 박민수 차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공보위를 지금 언급조치로서 언급현장에 투입하는데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할 수가 없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언급현장에 주어지는 강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상화하는 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주무부처의 가장 책임자가 언급실 상황 위기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럼 그다음은 뭐죠 그럼 언급실이 셧다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민수 차관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마 서울대 나왔을 겁니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 실장 차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박민수 차관이 거의 공공의 척처럼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 척분들은 공공의 천사처럼 그렇게 여기겠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로사태 이후에 총괄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박민수 차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라디오라든 tv에 나가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그런 방송에 나가가지고 경증 환자는 이런 거고 중증 환자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여러분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정신이 말짱해서 응급실에 전화 걸 수가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 경증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멀쩡하게 여러분 전화할 수 있고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사람들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동서남북을 모르냐에 그렇게 이런 발언하는 걸 보게 되면 그동안 의로계가 거의 밥이었기 때문에 진짜 챙긴 대로 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하무인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사들을 생각했으라도 박민수 차관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경증 환자는 이렇고 중증 환자는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이들이 대개 50 한 중반 후반 됐을 건데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본인의 발언해야 될 일, 발언하지 말아야 될 일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사들이 발끈하죠 면정신으로 이르면 응급실에 전화 걸 수 있는 사람들도 중증 환자가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참 경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공보위하고 군의관이 이제 투트랙이 있네요 하나는 이제 본과를 마치고 인턴을 마친 다음에 아마 임관을 해서 가게 되면 38개월 동안 중2계급으로 아마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거의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전문의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대위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임관을 해서 가는 와인데 상당수가 인턴을 마치고 이제 공보위나 그 다음에 군의관이 된 거죠 공보위는 공무원이니까 계급이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의관이나 공보위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응급실에 투입돼 가지고 보조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응급의학과의 전문의가 있고 보조적인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공보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응급실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들 긴급 환자가 이렇게 본인 앞에 있으면 그 비상사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어떤 정체를 보이니까 어떤 질환을 앓을 거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혼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인턴 경험을 갖고 있는 군의관이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경험밖에 없는 공보위들이 나 홀로 응급실에서 근무해야 되면 이제 의료사고가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지난 3월 달에 공보위를 긴급해서 여러분들 파견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공보위들이 모인 그런 협의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협의회가 맨 먼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것이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터지게 되면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 달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 왔는데 상황을 바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턴 여러분들 본가 마치고 의사고시 통과하고 인턴 1년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바쁘니까 급하니까 행정 맡은 사람들은 그냥 물량으로도 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참 위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졌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오전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마니까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투자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방송 시작점에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육체는 성장했는데 생각이 성장 안 하게 되면 개인도 고단하지만 나라도 고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세계관의 충돌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이 세계관 좌파